안녕하세요 인마트형입니다 오늘은 룸투어를 해보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계속 룸투어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올 때부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때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찍고 싶었는데 룸투어를 찍기 위해 열심히 청소를 했고 평소보다는 깨끗한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찍는 게 더 생활감이 있는 집을 보여주는 게 전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들어온 곳도 있긴 해요 사실 솔직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곳을 오늘 같이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 이동했어요 여기는 저희 집의 현관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하지? 여기가 이제 저희 현관 형과 둘이서 같이 샀던 스크록스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좋아하는 것들을 뭐 비교어로 둔고요 아직 만들었던 현스도 있답니다 여기에 신발장이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바닥 더러워지지 말라고 이런 거 이제 다이소에서 사서 깔아놨고요 이제 이쪽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저희 주 생활 공간인 거실이랑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 형이 먹는 커피고요 이거 유마가 한국 여행 와서 가져왔다 먹고 남긴 과자가 있고 커피는 커피 파트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세탁기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위치에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첫 왜?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기보다는 보통 싱크대 밑에 있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뭔가 세탁기 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작지 않잖아요 우리 우리 작.. 우리 크지 우리 10kg짜리에요 여러분 여기에 밥 반대는 거 있고 이렇게 열면 기타 나이까라 열어줘 밥솥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자나 그런 게 그리고 밑에는 세제라든가 그런 게 있고 렌장고고 그 위에 전자렌지 있고 공간을 열심히 쓰고 있답니다 이거는 재배큐 와트까지 그리고 렌장고를 한번 열어보자 와우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뭐 빠르게 닫고 이제 그 밑에 냉동고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근데 수납 공간이 되게 괜찮게 나온 거 같아서 이거는 막 좀 이렇게 막 넣어도 이거 안에는 아이스크림이나 냉동고 고기 밥을 이렇게 항상 냉동하고 있어요 냉동고 고기를 닫습니다 그 옆에는 싱크대가 있고 싱크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식기 말리고 식기 건조되기 이거 너무 좋지 이거 근데 맞아 이거 너무 좋은 게 밑에 이렇게 규조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물이 빠져도 이게 흡수를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제품을 저는 처음 봤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둘이서 폐화로 향 맞아 맞아 너무 좋아 이것도 텀블러 그리고 옆에는 이제 가스레인지 냄비는 보통 이렇게 항상 꺼내두는 편인 거 같아 자주 쓰는 거 좋게 그리고 옆에 그리고 옆에 저희가 요리를 너무 많이 해먹어서 이렇게 좀 탔는데 뭐 그래도 옆에 벽이 타는 거 보다는 훨씬 나은 거니까 그래 응 위에는 찻장이 있는데 뭐 수세미라던가 걸레 같은 거 넣어뒀고 여기 이제 유마가 일 나갈 때 졸려오면 먹는다고 사준 에너지 드링크랑 나는 저 커피를 치료하는 편이라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있어요 여기 뭐 컵 안 쓰는 거라던가 아니면 싱크대 이거 청소하는 거 위에 이렇게 올려 뒀어요 이제 밑에는 밑에는 진짜 좀 생활감이 심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조미료나 기름 같은 거 이렇게 한 곳에 몰아넣고 냄비, 나베, 이제 위에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쌀이 있잖아요 쌀은 냉장고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뒷블록에 이렇게 쓰는 만큼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뭔가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다고 줄었어요 뭐 벌레도 안 생긴다던가 이제는 이쪽에 가볼 텐데 많이 시간 보내고 있는 곳인데 이거 문 닫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닫아서 약간 요리할 때나 그럴 때 냄새가 가지 않게 닫을 수 있어요 의외로 문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밖에 말하면 잘 안 들려 어 지금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 식탁 식탁이자 이제 작업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밥 먹으면서 영상을 보는 거죠 그 맥북이랑 아 맞아 맞아 TV를 연결해서 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요렇게 저희는 와이파이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핫스팟으로 집에 와이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좀 와이파이가 너무 비싸서 못 쓰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제 자리고요 여기가 유마 자리 영화 보거나 같이 볼 수 있는 한국거나 일본 거 이런 거 찾아서 보고 사실 넷플릭스를 계속 보고 싶었잖아 우리가 그래 넷플릭스 보고 싶은 게 많잖아 일본 애니도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면 한국어 자막이 나오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 넷플릭스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본 와서는 넷플릭스에 그냥 포기하고 살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러고 살았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완전 찰떡같이 VPN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광고가 들어와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서프샤크라는 VPN 프로그램인데요 VPN 프로그램은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IP 위치를 바꿔가지고 해외에서 접속이 막혀있는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개인 정보를 보고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VPN도 사실 제각각이라서 저처럼 연결을 해도 접속이 안 되거나 하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서프샤크라는 VPN 프로그램은 연결을 하자마자 한국 넷플릭스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 접속될 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나와있는 여러가지 특가나 그 나라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이 쇼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해외 접속이 막혀있는 사이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이 서프샤크 VPN으로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동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로 달아둘게요 서프샤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희 프로모션 코드로 나온 유마테를 입력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할인이랑 추가 무료 이용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치 결제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무조건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밑에 확인 한 번씩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이어서 이어서 아직 소개 못했던 것들을 소개할 거나 싶은데 저희가 이제 코트아트를 쓸 때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못 느꼈는데 여기서 충전하거나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용 콘센트 이거 너무 좋아요 맞아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들어오지지 않고 이것도 이게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딱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뭔가 종합색 여러 가지 있어요 더러운데 왜 이정도면 그냥 아니 나 너무 더럽잖아 그냥 더러워 여기서 밥도 먹는데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하지마 머리 아프거나 할 때 바로 약 먹을 수 있게 딱 모아두고 가위라던가 이제 손톱깎이 이런 거 이렇게 딱 모아두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항상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레를 지금 했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 널지 않고 내가 싫으니까 약간 먼지 묻을 위험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실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햇빛이 있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유리 커튼을 얻는 거예요 보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커튼 없어요 이쪽에 가면은 코타트가 있고 이거는 겨울에 쓰려고 지금이 겨울이잖아 아니야 아직 가을인데 밤에는 너무 추워 그리고 여기는 전소했을 때 다 모았던 것들을 메이크업 할 때나 그럴 때 쓰는 거랑 카드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파프리즈도 있고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인데요 여기 3층이 3층이 형 3층이 형 2층이 이제 유마 1층이 이제 약간 공용 둘이서 이것도 이제 촬영을 하고 좀 정리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옷장 옷장인데 여기 이제 뭐 물건들 그리고 옷들이 다 있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쪽이 형 여기까지 반까지 형이고 이쪽은 유마 근데 최근에 그 구분이 약간 사라지고 있겠네요 옷을 둘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옷장 이렇게 바지나 티셔츠 이런 거 넣는 곳이라던가 여기는 속옷이랑 양말 벨트 이런 거 이 옆에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입었던 유카타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있잖아 이유가 마지막 축제를 가려고 세탁까지 한 건데 이렇게 구겨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탁했던 게 나빴어요 사실 유카타는 세탁하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냥 세탁기에 넣었더니 이렇게 주름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옆에는 항상 쓰는 가방도 있고 그리고 보일러 이제 온수보일러 켜면 이제 온수가 나오는 거죠 집에서 뭔가 사람이 왔을 때 인터폰이 집에 여기 넣으면 여기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누르고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모르는데 바로 나오면 안 되지 이걸 한번 나와서 하이 이렇게 하면 대표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인데요 세면대야 어 이게 어 토이레 토이레 아니야 세면대야 아 나는 이게 적응이 안 된다고 세면대고요 여기서 치카치카를 하거나 얼굴을 씻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손 씻는 키레이키레이 있고요 그 한국 이름이 뭐였지? 깨끗한 손이었나? 아이 깨끗해? 아이 깨끗해 맞아 그리고 옆에 요즘에서 새로 샀던 치카치카 치약 치약 그리고 호를 다 끊고 셔츠야 그 옆에는 마스워시 그리고 그리고 그 멘즈를 그리고 이쪽이 왼쪽이 내가 쓰는 자리고 오른쪽은 형이 쓰는 자리로 이게 속눈썹 영양제 어 길게 해주는 거 아 그런 거야? 어 속눈썹 길게 해주는 건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속눈썹 펌도 몇 번 했거든요 이게 있으면 약간 관리도 되고 길게 되니까 좋아요 이쪽은 저도 이거 전동 칫솔 쓰고 있고요 스프레이 스프레이는 나도 같이 쓰고 있어 아니면 이거 머리 오일 헤어 오일 그리고 바디로션 뭐 이제 데오드란트나 치실 이렇게 헤어 젤 이거 쓰고 있어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한국에서부터 항상 주문해서까지 쓸 정도 그러면 다음에 칫솔을 보면은 칫고 났을 때나 스킨케어 하는 화장품들이 있는데 마스크팩이나 이런 거랑 이런 거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여기에 드라이기나 수건 있고 뭐 고데기 이렇게 넣어놓거나 그 밑에를 보면은 쓰지 않았던 화장품들이나 이런 거 쓰지 않은 게 아니고 아직 쓰지 않은 게 새 거지 뭐야 쓰기 전에 새 거인 제품들 여기 모아뒀다가 이제 다 쓰면은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이거 보시면은 그 동키 호텔 가면은 진짜 막 이렇게 약간 쌓아놓고 팔고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인데 이게 진짜 머릿결이 확실히 부드러워지는 게 계속 이거 사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5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좋은 건지 소개하냐 제가 염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너무 안 좋은데 헤어 크림 같은 거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를 한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욕실을 볼까요 이제 저것도 기타는 옛날에도 저것도 더러운데 이렇게 욕실이 있고 욕조 욕조가 있습니다 나 유만 한국 여행 갔을 때 한 번 했어 네?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는데 어때? 괜히 좋았어? 응 좋았어 저 거울이 저 거울이 이거를 제가 씻을 때마다 닦아도 금방 저렇게 물때가 그리고 티타는 보기가 힘들 것 같지만 한 번 들어봐 들어봐 이거 요로라고 하는 샴푸랑 트리트먼트 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뭔가 머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아 머릿결 맞아요 관리 확신이 뭔가 예뻐졌어요 머리들이 그리고 이거 아까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보디버시인데 이거 거품이 대박이었어 내가 봤을 때 거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있고 이거는 클렌징포멀 클렌징포멀 그리고 밑에는 형의 빙구머리때 썼던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칼라 샴푸랑 그리고 이제 화장실인데요 세면대 옆에는 화장실 있고 짠 여기 화장실입니다 여기 미대도 잘 있고요 형이 무조건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미대 그렇게 덮고 있고 위에 뭔가 자리 있는데 수납은 많이 많이 휴지 있고 있고 휴지이나 이제 이런 거 이제 변기 냄새 나지 말라고 쓰는 거 이런 거 모아두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놓아두고 이렇게 물을 내려면 뭐 이런 식으로 손을 씻고 아니 근데 나는 안 씻어 너 여기서 씻어? 아니 나 안 씻지? 사실 근데 이 물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오는 학교에서 발표할 때 조사할 때 학교에서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안심하고 그냥 손 씻고 먹고 다 하세요 어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자는 방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현관 옆에서 현관 옆에 있어요 이쪽은 거실 이쪽은 자는 방 최근에 샀던 퀸 사이즈 침대랑 근데 웃긴 게 퀸 사이즈인데 이거 일부러 싱글이라서 약간 부족하지 사실 이 방은 크게 보여줄만한 게 없으니까 이쪽에 유마가 자는 위치라서 이거 유마가 쓰는 충전 응 이쪽에도 현이 쓰는 충전기 다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네요 그래요 여기서 자니까 하나만 있는 같은 내가 집에서 가져온 건데 아 그런 거야? 아 맞아 아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이상하잖아 아 그랬던 거구나 맞지 않잖아 이거 뭔가 우리가 늦게 자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침에 그럴 때 햇빛이 너무 세서 근데 일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자요 밥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예약관이 있고요 여기에 설치했지만 아직 써본 적이 없거든요 티비 그리고 밑에는 이제 수납장인데요 아 소류 같은 거 기억해 봤으면 여건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고 여기에 뭔가 옷이나 그런 거 옷들이 그리고 약간 계절이 지난 옷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옷장이 있어서 열면 여기도 계절 지난 옷들이나 별로 입지 않은 옷들이 여기에 다 소개했어요 여러분 별로 없죠? 소개하는 만한 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저희 룸투어가 끝이 났는데요 네 계속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고 여러분도 재미있게 봐주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저희 둘 다 이제 룸투어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대로 됐을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도 여기를 처음부터 보고 싶었는데 라든가 이런 동영상은 다음에는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동영상도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볼게요 너무 많이 해주세요 원래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지금 너무 배고픈 거예요 지금 몇 시야? 8시 중심인데 뭔가 먹어야지 그럼 일단 안녕 해볼까? 그럼 또 끝 끝 끝 여러분 피자를 사왔어요 크리스마스 스페셜 피자 핫도노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피자 맛있겠다 이거 설마 바지루 바지루? 바지루 바지루 이거 마르게리타 진짜 맛있겠잖아 냉동 마르게리타랑 차원이 다른데? 아 다리마이다 얘네 말을 하려고 했더니 네 고한 피자 약간 완전 대박 귀엽다 Japanese 피자 밑에 밥이래요 밑에 밥이고 위에 치즈고 어 밥 위에 뭔가 피자처럼 채라 치즈로 에러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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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이 우아이 구한 피자 응 도우시안 두리안 맛이야 두리안? 두리안 아 도리아 응 도리아보다 맛있다 저우시안 피자보다 맛있다 피자보다 맛있다 아 왜 왜 볶음 널찍어 응 널찍어 타밀떼 뭐가 뭔데? 이게 계란 간장? 응 왜? 나 미얼라마하고 맛있어 없는데 아 이걸 먹자 비주얼부터 미쳤다 걔네라 아 그냥 그거다 주먹밥 맛이야 그냥 오니기리 맛이야 스마 나이 코멘토 아니 근데 진짜 오니기리 맛인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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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기리 왜 안되면 데리야끼치킨은 없잖아 진짜 안짢어 데리야끼치킨은 있지 삼각김밥 아니요 근데 맛있긴 한데 맛있게? 피자보다 맛있다는 말이 모르긴 알겠다 응 그럼 hood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